Git을 쓸 때 서로 같은 파일의 같은 행을 수정하면 병합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병합할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충돌을 사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충돌은 사고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병합하면 안 되는 부분을 병합하지 않는 똑똑함이야말로 Git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기능입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그것의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불행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식은 우리를 덜 불행하게 합니다. 충돌에 대한 지식인이 되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시나리오에서 만든 상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 거고 그 파일에 1234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a는 그 commit id입니다. head는 main을 가리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저는 exp라는 실험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코드를 수정할 겁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 두 번째 줄에 e2라고 내용을 수정하고 커밋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줄에 e4라고 작업하고 커밋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main으로 체크아웃한 다음에 내용을 수정할 건데 이번에는 세 번째 줄을 수정하고 네 번째 줄을 수정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태고요. 이걸 이제 실제로 실습 환경에서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저장소를 현재 디렉토리에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 건데요. 파일의 이름은 common.txt라고 하고 내용은 123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우리가 실험을 하면 실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정할 내용을 한 칸씩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커밋하겠습니다. start라는 이름을 적고요. 저는 실험을 main 그리고 exp라는 브랜치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git checkout-p main, git checkout-exp라고 해서 두 개의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그래픽으로 처리해서 보여주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스터는 지워버렸습니다. 그다음에 exp브랜치에서 두 번째 e2를 수정했어요. git 그리고 네 번째 e4를 수정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main으로 돌아가서 main에서는 세 번째 m3 그리고 네 번째 m4를 수정했어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상황과 똑같은 실습 환경이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병합할 때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고 3-way merge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병합을 하면 git merge exp를 합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가리키는 main이 exp에서 작업한 b1과 c1을 자기가 작업한 것으로 합병한다는 것이죠. 이따 git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c1과 c2의 공통의 조상 a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베이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 병합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에서 c1으로의 변화 어떻게 알 수 있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e2와 e4가 달라졌죠. 그 얘기는 e2와 e4가 c1에서의 변경사항이란 뜻이죠. 그리고 베이스에서 c2로의 변화는 어디예요? m3, m4인 거죠. 이 두 개의 변화를 합치는 것이 병합인 거죠. 그러면 git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삼자대면을 해요. 베이스가 1이었죠. 그리고 exp도 1이에요. 아무도 수정 안 했어요. 여기도 main도 1이죠. 아무도 수정 안 한 거죠. 양쪽 다 수정 안 했기 때문에 병합을 하면 일단 첫 번째 행은 그냥 1이죠. 두 번째는 2였는데 e2가 됐어요. 수정했다는 얘기고 이건 2입니다. 수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e2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는 3이고 여기는 m3니까 m3가 채택이 되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는 4고 여기는 e4예요. 바뀌었죠? 여기는 m4입니다. 바뀌었어요. 양쪽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git은 우리한테 제가 병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이거는 사람이 병합해 주세요라고 위임하는 환상적인 기능이 바로 컴플릭트라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양쪽에서의 수정 사항을 모두 채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m2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m2로 바꾸고 조치를 일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병합이 끝나고요. 그리고 메인이 eXp를 병합했기 때문에 병합한 쪽이 이렇게 움직이면 메인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내용을 모두 다 채택한 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병합을 할 때 삼자대면을 하고 있어요.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의 병합 방법을 1, 2, 3 삼자대면에서 병합한다고 해서 3-way merge라고 하고 이 3-way merge는 git에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실제 환경에서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main이 eXp를 병합하고 싶어요. 그러면 head가 여기선 이게 head예요. 동그라미 head가 main을 가리키기 한 상태에서 eXp를 병합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git merge eX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죠? 자 여기 보면 head가 있잖아요. head는 현재 체크아웃되어 있는 곳에서는 m4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e4라고 했다. 양쪽 다 수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병합하지 못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보스 모디파이드 양쪽 다 수정했기 때문에 병합하지 못한 경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면 되는데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이 도구에서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바꾸면 되죠. 저기 있는 저 꺽세나 equal 같은 건 절대로 코드 안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m4라고 이렇게 제가 코드를 바꿨고요. 그리고 git add command.txt git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병합했던 내용이 충돌을 해결했다는 것을 git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커밋하면 되겠죠. 자 그럼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화면이 뜨고요. 밑에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석이에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밋이 만들어지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새로 만들어진 버전은 메인에서 작업한 버전과 exp에서 작업한 버전을 모두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버전이 만들어지고 메인이 그 버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체리픽이라는 기능을 살펴보죠. 자 이제 체리픽은요. 부분 병합이에요. 그리고 부분 병합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C1이라는 버전 하나? 그 하나만 C2에다가 적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1의 이전 버전인 B1에서 C1으로의 변화 비교해보면 뭐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E4죠. E4만 C2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해볼까요? 그러면 이 M4를 지우고 여기를 E4로 바꾸면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이 체리픽이라는 것은 C1과 C2의 공통의 조상인 A 이후의 작업들에 대한 부분 병합이기 때문에 C2에서 작업한 M4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다? 저기에서 컴플릭트가 발생하는 게 정상이다. 자 그러면 깃은 이거를 어떻게 3-way merge로 처리하는지를 좀 보죠. 자 깃은요. C1의 이전 버전인 B1을 베이스로 해서 C1에서의 변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B1과 비교해서 C2와의 차이점을 사용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C2에 있는 내용이 날라가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3-way merge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두가 1이니까 1이 됐죠. 두 번째는 여기만 2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즉 이 B1에 있는 이 내용은 C2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채택되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만 M3니까 M3가 된 거죠. 네 네 번째는 여기는 E4고 여기는 M4니까 이 3-way merge에 따라서 이 부분이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저 충돌을 해결을 하고 뭐 조치를 취하면 이런 결과가 되겠죠. 네. 확인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C1의 변화인 E4가 여기에 E4라는 형태로 잘 포함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에서 B1으로의 변화인 E2 이거는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즉 부분 병합을 성공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실험을 해보시죠. 자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습 환경을 다시 리셋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인 있잖아요. 쟤를 M4로 물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리셋을 쓰시면 됩니다. 리셋 하드 그리고 M4의 커미다인인 공시 4 A 3 6 이렇게 하시면 헤드가 가리키는 브랜치가 공시 4 A로 이동하게 됩니다. 엔터 치니까 이렇게 됐고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머지가 날라갔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git cherry pick 그리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E4의 변화만 M4로 가져오고 싶어요. 다시 메인 E E4 버전만 병합하고 싶어요. cherry pick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다가 E4의 커미다인인 4 6 5 4 1 2 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충돌이 발생하죠. 그럼 이 충돌을 해결해 볼까요? 자 저는 M2 4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command.txt가 보스 모디파이드 양쪽 다 수정됐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git add command.txt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git cherry pick continue 라고 되어 있어요. git cherry pick continue 그리고 enter 치시면 coming 메시지 확인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메인 브랜치에 E4 버전이 추가됐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E4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E2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베이스는요. 머지의 경쟁자예요. 머지를 하건 리베이스를 하건 병합된 결과는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머지는 있는 그대로 병합하는 거고 리베이스는 조작을 해서 작업을 일렬로 만드는 게 리베이스입니다. 자 이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제 우리 이 상태거든요. 제가 긋 리베이스 EXP라고 하게 되면요. 헤드가 가리키는 메인이 자신의 베이스가 현재 A인데 베이스를 C1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이렇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한번 천천히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메인이 EXP랑 동시에 작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마치 메인 작업을 EXP 작업이 모두 끝난 다음에 진행한 것처럼 새로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A에서 B2로 작업한 게 M3죠. 크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B2에서 C2로 작업한 게 M4죠. 그게 여기에 M 이 안에 M으로서 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작업 순서를 일렬로 만들 수 있어요. 작업 순서를 일렬로 만들면 우리가 Git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한다든지 과거의 코드를 찾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베이스를 하지만 리베이스는 머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 리베이스를 한번 스텝을 쪼개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현재 상태에서 리베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에서 B로의 변화를 C1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체리핑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3-way 머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병합하면 결과는 이렇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셋 다 1이니까 그냥 1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만 E2죠. E2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 여기만 M3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M3가 된 거고 네 번째는 여기 이 부분만 E4니까 E4가 된 겁니다. 마치 C1 작업이 끝나고 B2 작업을 한 것처럼 조작된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다음 스텝이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B2에서 C2로의 변화를 D에게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3-way merge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셋 다 1이니까 그냥 1이고요. 자 여기는 어때요? 어 여기가 E2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E니까 여기 E2가 되는 거고 여기 M3는요. 여기가 M3고 여기도 M3니까 그냥 M3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원래는 4였는데 D에서는 E4인데 C2에서는 M4인 거예요. 즉 양쪽 다 수정됐으니까 여기서 컴플릭트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컴플릭트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서 최종적인 코드를 확정하면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메인 브랜치가 E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브랜치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실습해 볼까요? 자 저는 메인을 M4로 물릴 겁니다. M4는 0C4 A 2 3 6 자 이렇게 해서 M4를 이전 상태로 돌렸어요. 자 그리고 메인을 EXP로 리베이스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git 리베이스 그리고 EXP 라고 하면 헤드가 가리키는 메인이 EXP로 자신의 베이스를 바꾸는 거죠. 자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치면 짠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음 M3라는 버전이 만들어졌어요. M3 버전의 페어런트는 EXP의 E4입니다. 즉 우리가 M3에서 작업했던 버전을 E4 다음 버전으로 위치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M3에 대한 병합은 성공했다. 오토 머징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러난 걸 보면 0C4A M4 라고 되어 있죠. 요거죠. 이거를 M3에 붙이는 걸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git status 한번 해볼까요? 자 status를 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M3를 병합하는 건 성공했다. M4를 병합하고 있었는데 실패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죠. 리베이스를 취소하고 싶다. 리베이스 어버트를 하시면 되고요. 성공했다. 그러면 요 파일을 컴플릭트를 해결하시고 add를 하고 그리고 continue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버전을 합칠 거기 때문에 m2로 바꿀게요. m24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git add common.txt git commit 시 아니라 git rebase continue 라고 하면 이렇게 commit 메시지를 작성한 화면이 뜨고 자 보시는 것처럼 M4가 새로운 M3 뒤에 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인이 M4로 이동하면서 리베이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merge와 똑같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리베이스는 결과적으로 merge다. 근데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merge다. 그 과정에서 체리픽을 연속적으로 실행해서 리베이스가 이루어진다. 정리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능은 리버트입니다. 자 리버트는 체리픽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병합은 병합인데 우리가 한 작업을 병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작업을 취소한 결과를 병합하는 거다. 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자 리버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작업은 이렇습니다. B2에서 M3 작업했고 C2에서 M4 작업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리버트 B2를 한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요? B2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C2에서. 그래서 리버트를 하고 나면 우리의 코드는 1, 2 얘를 취소하면 여기서 3, M4가 될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3-way merge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한 그 참여자들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누가 베이스가 돼야 될까요? 자 체리픽은요 체리픽 B2를 하면요 A에서 B2로의 변화를 C2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리버트는요 B2에서 A로의 변화 뭐예요? M3가 3이 되었다 라는 것을 C2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체리픽이랑 똑같은데 3-way merge의 구성요소들의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자 A에서 B2로의 변화를 병합하는 건 체리픽 B2에서 A로의 변화를 C2에게 적용하는 것은 리버트 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화살표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 실행하면 요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작업한 거에서 B2의 작업인 M3를 3으로 요렇게 바꾼 겁니다. 3-way 따져보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자 일단 두 가지인데 3번째는 요렇게 3자가 아니라 우리가 취소하려는 건 똑같이 B2인데 우리가 커밋을 여러 번 한 상태에서 취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와 또 하나는 우리가 취소하고 싶은 거는 M3잖아요. 세번째 줄 근데 이 세번째 줄에서 여기에 또 한 번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M5 보이시죠? 자 즉 얘를 취소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 부분이 수정이 되었다. 자 이 경우에 그냥 B2를 취소한 3을 요기다가 그냥 써버리면 될까요? 안돼요. 왜요? M5는 유용한 걸 수도 있거든요. 취소하면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깃은 이런 경우에 똑똑하게 우리한테 컴플릭트라는 제동을 겁니다. 자 이때 3-way merge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B2가 A로의 변화를 D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따져보죠. 자 첫번째 줄은 모두가 1이니까 1이고 두번째도 모두가 2입니다. 자 세번째 줄은요. M3를 3으로 바꿀 건데 M3가 M5로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충돌이 나고 여기 있는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번째 부분은 예 여기 여기만 M4니까 그냥 그대로 채택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깃은 리버트라는 기능 안에서도 컴플릭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리버트는 사실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니죠. 필수적인 기능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안 쓰는데 원리는 체리픽이나 리버트 저기 리베이스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요? 이 방향이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리버트 예를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거 필요할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습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리베이스를 좀 취소를 좀 할게요. 자 긴 레프 로그를 이렇게 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행했던 명령들이 이렇게 로그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작업이 리베이스죠. 자 우리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리베이스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리베이스 작업을 하기 직전의 작업이 이거고 그 작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헤드가 가리키게 된 버전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인을 이 버전을 가리키게 하면 우리가 방금 했던 리베이스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 취소가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지금 우리는 exp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인에서 리베이스를 할 거기 때문에 exp는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지을 때 병합 안 하고 지으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에러를 띄워주죠. 대문자 D에서 강제를 지워버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M3를 취소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취소해 보겠습니다. 자 git 리버트 M3에 컴이 되어있는 53 9502 네요. 자 이걸 엔터를 치면 제가 예상하는 건 여기는 M3가 3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3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면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끝내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 M3에서 작업한 M3가 사라지고 3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했던 리버트를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을 M4로 보내면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리셋입니다. M4는 0C4 A36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리버트가 취소가 됐고요. 자 저는 지금 M3를 취소하고 싶은데 M3를 취소하기 전에 이 M3를 또 수정을 했어요. M5로 이렇게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M3의 작업을 취소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컴플릭트가 난다. 리버트 그리고 우리가 취소하고 싶은 M3는 5390 950 950 2DC 네요. 자 엔터 치면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죠. 지금 이 코드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코드는 M5인데 이걸 3으로 되돌려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괜찮다고 하면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3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common.txt가 나오죠. add를 시키고 길리버트 continue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하고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고요. 그 새로운 버전은 여기가 3으로 되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